이번 주 초반에도 따뜻한 봄날씨 같았는데 갑자기 풍풍한 팍가 몰려드는 바람에 이런 와중에 각군에선 저마다 혹한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요. 아무리 추워도 저처럼 막 으 추워 막 이러지 않고 용감하게 혹한기 훈련에 임하고 있답니다.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한파 속에서 육군 제3기갑 여단은 공개 혹한격복을 위한 야외 전술 훈련을 실시했는데요. KCTC 과학화 훈련장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는 BMP-3 장갑차, T-80U 전차, K-1 이원전차, K-55 등 모두의 전 장비를 총동원했답니다. 예. 막 장관이겠는데 니 거냐 내 거냐 같이 마주 서 있으면 서로 교전하고 근데 왜 니 거냐 내 거냐 BMP-3나 T-80U가 우리 게 아니라 어쨌든 이뿐 아니라 육군 항공전력을 지원을 받아서 공지합동 전투 수행 능력까지 배양했답니다. 또 단일로 상해 전투, 중소대, 쌍방 전투 훈련 등 다양한 전투 상황을 가정해 유연한 작전 대비 태세를 키웠는데요. 그중에서도 대개인의 전투원과 계도 장비의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과학화 훈련으로 공개 상황 속에서도 실전적 전투 감각을 향상시켰습니다. 예전 훅한기 때가 어디서? 꿀 빨았다니까. 군의관님 오셨어? 나 여기 아까 까진 것 같은데 한 시간만 자다 갈게. 오 대대장님! 조선! 어우 근무 중 이상... 그렇다고 저를 호캉기 훈련을 보내지는 않으실 거죠? 열심히 할게요, 실내에서 저거 잡아놨는데? 특정사 호캉기 훈련? 아... 안 될 것 같은데 공이야, 최저, 공이야 안 돼 안 하는 게 좋겠어 어디 가? 어? 우리 그거... 쬐야지, 기회 될 때 마음대로 가야 돼요 아, 그래, 그래, 그래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돼요 국방 뉴스 10분의 1토목, 100분의 1토목 나와서 환장하겠어요 아유, 참